안녕하세요 드러머 한우원입니다. 오늘은 에반스 UV-E-MAD 베이스 드럼 헤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에반스 UV-E-MAD 베이스 헤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에반스 2-MAD와 그리고 에반스 UV-1 헤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헤드입니다. 그래서 세게 연주하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드럼 전체 사운드를 감싸주는 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.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즐겁게 감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